반갑습니다 팔봉쌤입니다 드디어 양력 4월 운세를 올려드리게 되었습니다 음력으로는 3월입니다 바로 갑진월입니다 양력 4월 5일부터 5월 4일까지 운세가 되겠습니다 용띠님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올해는 명예의 그런 해거든요 특히 여성분들이 많이 좋아지는 그런 해입니다 그래서 혼자 계시는 분은 또 같이 할 그런 또 중후반을 같이 보낼 그런 낭군이 들어오는 그런 해고 또 직업이 잘 안 되는 분은 직업적으로 그죠 뭐 당선 학교 취업 이런 운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해가 될 거고요 또 그죠 또 그다음 남사친 또 이렇게 외로운 분이 함께 할 그죠 그러한 연인이 많이 생기는 그런 해가 됩니다 그러면서도 뭡니까 올해는 또 큰 재물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운세가 있죠 그래서 용띠님들은 이 재산일 때는 급하게 확 올라가는 그런 운세가 있습니다 또한 어려울 때는 굉장히 어려워지는 기복이 굉장히 심한 분들이 바로 용띠님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단에는 뭡니까 용띠님들이 용단을 맞았는 거죠 여청룡이 나타나는 그런 단입니다 그래서 용은 우리가 본 적은 없지요 우리가 절간에 가면은 용 그림이 있고 또 용 이렇게 형상이 있지만 실제로 용은 본 적은 없습니다 저도 이 팔복생과 절간에 살아도 봤지만 그죠 용이란 건 신비의 동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비로운 일이 이달에는 많이 생기는 그런 단이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청룡의 빛을 가진 그런 청룡이니까 얼마나 화려합니까 그죠 그러한 용이 나타나서 특히 음력 1,2,3월에 태어난 분들은 사주가 좀 약한 분들이 많죠 이런 분들이 바로 이달에는 귀인이 나타나는 또 우군이 나타나는 그런 단입니다 그래서 우군이나 멘토 이렇게 되겠죠 그죠 멘토들이 내 주변에 나를 밝혀주는 또 나의 앞길을 알려주는 나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사람이 나타나는 그런 운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은 경제적이고 외로움이 있는 사람은 외로움을 채워주고 그죠 또 나의 갈 길이 참 암울한 사람에게는 앞길에 빛을 빛이 되어주는 그런 사람이 생기는 바로 그런 운세입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운세가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꽃이 피는 운세죠 예 양력사월에는 가장 꽃이 만개한 그런 달이지 않습니까 그죠 진달래도 피고 그죠 벚꽃도 피는 그런 달에서 용이 묵니다 하늘을 승천할 수 있는 그런 바로 달이다 이래 봐서 음력 1,2,3월에 아주 좋은 관운이 오고 있고 좋은 사람이 생기고 또 뭐 아파트 매매라든가 청약 학교 뭐 이런 운이 들어와 있죠 그래서 상당히 좋은 운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나 우리가 용이 또 용달에는 뭡니까 또 좋은 사람도 있지만 나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탁하거나 유혹하거나 보통 뭐 사업을 제외하거나 동업을 하거나 그러죠 또 주식, 번떡, 코인, 이락천금을 노리는 이런 죄인은 좀 피하시는 게 도움이 되리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옷 색깔은 아이보리색을 좀 많이 입으시면 이달에는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자 음력 4,5,6월에 태어난 분들은 뭡니까 이 용달에는 바로 이제 문서의 달이고 그죠 그래서 아파트 매매, 집 매매, 토지 매매, 그 다음 성령 수술, 그 다음 일반 수술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져서 그죠 또 취업이라든가 해외여행이라든가 미루어 왔던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는 그런 운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력 4,5,6월생도 상당히 좋은 달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특히 초혼과 재혼, 결혼이나 그죠 또 재혼을 할 수 있는 그런 달이라서 이게 다 문서혼이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사, 매매, 그죠 청약, 결혼 다 이게 우리가 문서혼인데 그런 문서혼이 들어와서 좋은 일이 많이 이루어지는 그런 달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4,5,6월생들은 좀 욱하는 기질이 있죠 그죠 심장병이나 혈압 그죠 뭐 이런 거 좀 조심해 다혈질을 좀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뭔가 너무 급하게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을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천천히 하시는 그런 습관을 하시고 좀 물어보고 세 번 물어보고 한 번 생각하고 한 번 말하고 또 한 번 행동하는 이런 습관을 우리가 하는 것도 좋겠죠 3,4,7일을 했죠 세 번 생각하고 한 번 행동하는 그죠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다 보면은 용띠는 급한 성질을 조금 우리가 채울 수가 있는 그런 운세가 되겠죠 평소에 물을 좀 많이 드시고 검은 걸 많이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검정깨, 검정콩, 검정살 그리고 평소에 물도 이렇게 50도씨에서 좀 미지근한 걸 먹어서 조금 뭡니까 자꾸 성격을 좀 갈아 줍는 그런 습관 옷 색깔도 회색이라 되는 검정색, 푸른색 이런 옷을 입는 것이 우리 성격을 갈아 하는 데도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 보고 또 음식으로는 채소, 푸른 채소를 많이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그래서 용띠는 땅이다 하면 진술축미죠 용은 땅입니다 그래서 땅에 투자하시고 4,5,6월성은 물이 보이는 쪽으로 물 가까운데 혹시 그 사시는 데서 개천이든 실개천이든 호수든 바다든 땅이든 물이 가까운 쪽으로 투자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항상 물이 앞에 보이고 뒤에 산이나 아파트를 등지고 앞에 물이 보이는 것은 우리가 배산임수라 합니다 그런 곳에 투자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음력 7,8,9월에 태어난 분들은 가을에 태어난 분들이죠 가을생들이 지난 3년에 참 많이 어려웠었습니까 지금 음력 1,2월에 지금 많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건강적으로도 결혼, 초혼, 재혼이죠 또 나갔던 돈이라든가 나갔던 돈이 지금 들어오고 있고 새로운 사업이 지금 일구어지고 있는 그런 현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에도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보고 또 사업적으로도 금전적으로도 또 뭡니까 나의 건강이나 주변에 위신도 많이 가라앉아 있죠 어렵다 보면 사람이 뭡니까 자꾸 위신이 가라앉고 그 명예가 떨어지죠 그 명예가 차올라서 나의 빛이 이제 받아지는 거죠 그래서 점점 나의 음과 분색을 찾을 수가 있고 명예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혼과 재혼도 많이 되리라 보고요 사업적으로도 많이 안정이 되리라 봅니다 건강으로서는 관절염이라든가 피부염이라든가 탈모가 많죠 그런 쪽으로도 푸른 걸 좀 많이 드시고 옷 색깔도 붉은색, 핑크색, 이렇게 바른색은 주황색, 이렇게 남색 이런 것을 읽는 것이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먹는 것도 그렇게 색깔 있는 걸 좀 많이 드시는 것이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자, 음력 12월, 11월, 12월생 겨울생들은 지난 3년 빼지른 그 용띠놈들이 빼지른 아픔을 겪고 앉았습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도 이제 3제를 겪는데 사실은 겨울생들은 복 3제라서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달에는 어떤 건강회복, 연애회복, 그죠? 경제적으로 회복, 여러 가지 명예가 회복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에는 또 우분이 나타나서 뭔가 어려웠던 돌파구를 열어주는 그런 원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3제라도 너무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 아시다시피 3제는 뭡니까 도병제, 기건제, 영여제를 얘기하는데 도병제는 아프고 다치고 이런 거고요 기건제는 경제와 관련된 거 영여제는 이 코땡땡처럼 오미크론처럼 전년병을 얘기하는 겁니다 2000년병에서도 이 겨울생들은 지금 봉기운을 맞아서 굉장히 강하게 대체가 되고 잘 헤쳐나가리라 봅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건강으로서는 전립선, 탈모, 부인까지는 갱년기질한 신경통이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옷 색깔도 붉은색을 좀 많이 입으시고 붉은 것을 좀 많이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용띠님들 양력 4월은세, 음력 3월은세를 말씀 올렸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마음 간절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팔공세움을 처음 보시는 분은 구독에 인연을 주셔서 양력 5월은세, 음력 4월은세에서 다시 만나 뵙겠을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